춘천 소양호 인근 한 산골마을에 있는 농촌주택입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고 안에서는 경찰의 현장 감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주택 별채에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8일 오전 8시 25분쯤 숨진 41살 A 소방위와 44살 B 소방장은 모두 홍천소방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도 동료 소방관입니다. 모처럼 비벗날을 맞아 동료 직원의 부모님 집에서 침묵을 보내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전날 밤 별채로 꾸며진 간이 황토방에서 잠에 들었고 나머지 6명은 주택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황토방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세워나온 일산화탄소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0월에서는 화로를 켜놓고 찾던 부부가 가스에 중독돼 5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4명이 숨진 사고 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 2명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과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